일단은 팀이 승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 기분이 좋고? 홈런을 쳤던 것보다 연패에서 좀 빠져나와서 그게 좀 기분이 좋아요. 앞으로 당국 경기에 홈런 많이 때려주세요. 많이 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. 팀이 4연패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기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 계속 이기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 번에 쓰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. 남은 경기까지 홈런 많이 쳐주시고 한국 시위를 가서 홈런 많이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히어로즈! 히어로즈 하나 둘 셋 히어로즈 차렷 아우 고마세요